안녕하세요 책 배달부 주디입니다 오늘 이번 에피소드인 The Crow and the Picture에 대한 전반적인 에피소드의 내용을 함께 볼게요 그리고 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또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주제가 되는 핵심 문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좀 외워두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함께 공부해 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에피소드를 토대로 발견과 발명에 대한 차이점과 더불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하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과연 이번 에피소드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한 문장씩 자세히 해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he Crow and the Picture The Crow는 까마귀란 뜻이에요 그리고 피처는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까마귀와 항아리 이런 제목을 가지는 에피소드로 정해봤어요 A thirsty crow found a pitcher with some water in it but so little was there that, dry as she might, she could not reach it with her beak and it seemed as though she would die of thirst within sight of the remedy A thirsty crow A thirsty crow는 갈증이 난 까마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까마귀가 found a pitcher with some water in it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but so little was there that, 하지만 그 안에서는 거의 물이 없었어요 little이 거의 없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정문으로 해석을 했고요 So try as she might, 그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he could not reach it with her beak 그녀의 불이, 여기서 빅은 불이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불이로는 물이 있는 그곳까지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And it seemed as though she would die of thirst within sight of the remedy As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해결책, 그 remedy가 치료, 해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보고 나니까 Would die of thirst, 죽을 것만 같았어요 At last, she hit up on a clever plan At last, 마침내 she hit up on a clever plan 여기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배운 hit up on a plan이 나옵니다 계획이 생각났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어떤 계획이냐 하면 A clever, 하나의 더 현명한 계획이 생각이 났어요 She began dropping pebbles into the pitcher And with each pebble, the water rose a little higher Until at last, it reached the brim And the knowing bird was unable to count her thirst She began dropping pebbles into the pitcher 그녀는 항아리 안으로 조약돌들 여기서 페보스가 조약돌이거든요 그래서 조약돌들을 던져넣기 시작했어요 And with each pebble, 각각의 조약돌들로 The water rose a little higher 그 물이 조금씩 조금씩 더 높게 되게 했대요 그러니까 조금씩 차오르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rose는 rise의 과거형입니다 Until at last, 뭐뭐 할 때까지 마침내 it reached the brim 여기서 brim이 항아리의 가장자리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항아리의 가장자리에 차오를 때까지 And the knowing bird was unable to count her thirst 그래서 현명한 새 여기서 knowing이 현명한이란 뜻도 있대요 그래서 현명한 새는 자신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죠? 조금 문장들이 상대적으로 길어요 그래서 좀 잘 나누어서 조금 조금씩 해석을 해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이 에피소드에서는 본문 다음에 속담이 나와요 바로 the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굉장히 잘 알려진 속담이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At last 이 문장에서 at last가 나오는데요 마침내란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다들 이미 알고 계실 텐데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요 가장 핵심이 되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quantity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quantity가 갈증을 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quantity가 주로 여름에 많은 광고에 나와요 음료 광고 같은 거에서 이렇게 quantity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꼭 한번 외워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에피소드의 핵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지막 문장이 이 에피소드의 주제이자 핵심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까마귀가 마침내 갈증을 해소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까마귀가 서양에서는 길조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영특하고 지혜로운 새라고 합니다 이소부하에서도 까마귀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다음으로는 외워두면 좋을 표현 함께 공부해 볼게요 에피소드 아래 나와 있는 속담이에요 역시나 속담은 되도록이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꼭 하나 외워야 할 문장으로는 이 속담을 제가 정했습니다 이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 문장을 또 막상 쓰려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요 입에 착착 달라붙을 때까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번 에피소드를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점 느끼셨나요? 우선 저는 예전에 좀 궁금해서 발명과 발견에 대해서 찾아봤던 기억이 났어요 발명이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해요 그에 반해서 발견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특허하고 관련이 된 일이에요 그래서 발명, 발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하시거나 발명하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생활 속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한번 공유해 주세요 자 오늘은 영특한 까마귀가 갈증을 해소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재미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번 에피소드 영상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